마스터. 준비됐어 G 저 안 올라갈 거라니까요 저 떨궐꺼예요 생각전 지금 MMM 안 좋아서 올라가면 안된다니까 닷새 3번 할거야 이익 깊은 퀵면뉴 어 틀할거 같아 한번 보자마자 1월 꺼면 12시에 방송편화 15분 쥐각하고 1시간 45분을 잠 깨내 아이 내가 배필 배필하는거 방송 아니야? 개소리하고 있어 아니야? 어? 씨발 한 번 더 할까 그러면? 절 자극하지 마세요 야 이 씨발 너 뭐냐? 아 병신 아 뭔데 이거 씨발 아 나가 씨발 다시하게하게 이거 2렙 때 킬 못 내면 존망하는데?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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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저 맞으면 일찍 끌지 딸네 그래도 오 씨발 아 아니 왜 안와 온다더니 얘가 여기 왜 있어 어 아 저거 못다 아 저걸 못다 저걸 저거 먹었다 빨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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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면 안될거 싸우면 안될거같아 어 이거는 좀 때려주면은 야무질거 같은데? 그렇지 이거지 다시 돌려보는게 정석이지 쿵쿵 야 야 뭐야? 아 진리형 쿵 왜 안써? 아니 진리형 쿵 왜 안써?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쿵쿵 부터 대이버 그럼 누구한테 야 하 진짜 뭐 이건 하 진짜 뭐 이건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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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죽여 전만 없어 그렇지 네이스 좋습니다 아니 쿵쿵쿵쿵쿵쿵쿵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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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믿고 있었다구 좋아요 오케이 야트패 아이템 다 팔았는데? 야트패 해킹당했네 아이템 다 털렸어 테리우스 좋아요 아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아 스트레스 좋나바다 아 오케이 바람 먹었다 아 아깝다 아 이거 좀 아깝다 탈리아 끄는건데 그렇지 아 좋아요 그렇지 에이스 아니 다 짜는 시간 아까워서 그냥 하는거에요 어어 아 좋아요 아 뭐야 승격을 이렇게 해버리네 존너무하네 으응 아니 이제 가몽도 없다 이제 하도 많이 찍어갖고 다이아 2에서 1간 그런 기분이다 지화 너의 본심을 말해 뱀울지 아이고 백피트 감사합니다 그게 자랑이냐 새끼야 야 이거 나한테 4개 주냐 근데 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쥐하나 축하한다 잉 아이고 잉 굿모닝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금 일어나시나보네 누군가에겐 지금 아침일 수 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카다린 하지마라 아 카다린하면 다 짤거야 카다린 심지어 모스트에 있지도 않아 있네 역시 2퍼네 아 야 그걸 니가 먹으면 어떡해 오 네이스 음 좋아요 아 아 키를 서풋이 먹으면 너무 손해나 해 와 와 라카 진짜 이 새끼 뭐야 니코 나갔나 아니네 아 아 아 제대로 났겠네 왜 왜 뭔가 했네 시발 이거 아 여기 와드네 아 사일러스 왜그러냐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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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고 아니 뭘 10가능 이 지랄하고 있어 심지어 W도 못 맞췄어 아 야야야야 아 아 아 멘탈 부서진다 또 죽으러 가네 아 사일러스가 진짜 너무 심각해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뭐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실화 롤에서도 싸고 실제로도 싸네 어? 참 아이고 참 와 이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도 못다네 아 얘 똥 썰어 갔냐? 오줌 아니었어? 아 왔네 아 와 C8 C8 데스를 하네 어? 너무한거 아니냐 C8 진짜? 핑화 지우라고 핑화 아 다이나 업무네 가다 딘 보여줘 16렙 그렇지 아 이새끼는 CS 왜 처먹는거야 19데스 하면서 아 존나 믹상이야 아 에이스 그만해 그만 개새끼야 아 아 저 씨발새끼 진짜 20데스 하네 와 미친년 헐 씨발 나 붕 안찍었네 아 ㅈ 됐다 아 큰일난데 이거 아니 잭스 저거 미친 챔프네 저거 어? 아 진짜 아 무슨 21데스를 하냐 나 최근 21데스 처음 봐 씨발 뭐야 얘네 둘이 보뛰오인데? 쭈니도 승주 좋아해 내가 부숴버리겠어 내가 부숴버리겠어 역병 화살 맞췄어 맞췄어 아 씨발 아 에반데 오 오오오 저거 났다 좋아요 톡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패시브가 뭔지 모르세요? 아 패시브 뭔 복수심 아닌가? 죽지 않는 복수심이구나 반 맞췄으니까 반 맞췄으니까 아 이게 아 씨발 아 이리로 나라지네 아 아 아 정화가 있네 아이구 야 그만 죽어야 돼 아니 저거 야 씨발 나 뚜덕이라 쟤네 크면 존나 힘들어 아 아 진짜 야 뭐야 저 플래시는 어 왜 저러니 진짜로 아 씨발 쌀 전혀 남았어 보드도 깼어 일단 아니 그냥 가 뭐라는 거야 아 씨발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련네 나이스 좋아요 아 승주 나한테 반하는 거 아니야? 그 미안해지네 쭈니한테 다 오오 야 빠쳤다 얘네 어림도 없지 플래시 야야야야야 야이 씨발 진짜 아 미친 아 루시안이 딱 오네 오 쉣 보여준다 메이스터이? 아 깨비 아 레넥터 또 죽었어 아 레넥터 또 죽었어 메이 지 왼 짱 너무 세 야 근데 나 요새 좀 좋은 것 같아 저런 씨발 아 이거 기분 나쁘지? 이거 스트략하면 안 되지 아 쟤 또 저러네 아 아 아 진짜 아니 아 게임 끝날 때까지 그러냐 야야 빼야돼 빼야돼 아 못 이겨 우리 그거 아즈르 존나 쎄 barbar적인 Nat cruz 잎 내가 이겼죠 근데 난 다음 욕을 안 봤으니까 내가 이겼어 보 editorial 솔랭 원딜로 쳐 부숴 버리기 은 Guidance 발투도 못이 보뚜오, 솔랭 원딜로 첫 부숴버리기 아아! 얘네 오늘 존나 졌네 인기루 젤리끄맨유 어? 뒤졌는데? 뭐지? 병신인가? 괜찮아 아 우리팀 레넥토르 씨발 맨날 똥 싸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어 참 아 못 먹었다 병원치 먹어야 되는데 동생이 용돈 달라고 그러네 방어탕 할때 어? 진동 때문에 지금 집중이 훗퉁어졌으니까 안줘야겠다 어 야야야야야야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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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밀키 죽었네 여진을 터트리지 Q로 그냥 아 아 아 아 존나 못해 그냥 아니 이게 탑 한 레들은 다 저러냐 존나 뻔뻔해 저런 사람들 진짜 어? 당혹 껴서 냄새 난다고 하면 그걸 왜 맞냐고 화낼 사람들이라니까 왜 구조가 달라 보통 사람이랑 오 네이스 이러면 레클 시간이 생기죠 아 존나 세네 그냥 애 붙어 애 붙어 애 붙어 와 와 뭐 하지 말자 아 아 아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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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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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네이스 아이고 아깝다 이거 먹어야 돼 뺏어 먹어 뺏어 뺏어 아 뭐야 이거 아 여기서 좀 한숨 돌렸다 아 아 아 아 진짜 살 수가 없다 아 하필 노틸이여가지고 아 아 아 12립도 못찍었어 지금 유미가 나보다 레벨이 높아 야 뭐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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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1 오케이 라이트 던졌다 bajo 헤에에에에에 활 frontal 해이 오케이 죽여 아 목아파 아 아 나 환장하겠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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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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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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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에이스 오케 노티라 노티라 넘어간다 미니언 꿀고 와야지 어 뭐야 잘하면 끝날수도 캐리 와 진짜 씨발 내가 이게 나지 진짜 존나 보드에 시팅 존나 오고 하지만 결국 한타 때 딜 넣을거 다 넣어주는 그런 AD 캐리 이렇게 목쿠고 분리할때 잘하는 온딜이 진짜 잘하는 온딜이에요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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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ㅎㅎ ㅎㅎ 푸 ㅎ ㄱ ㄱ ㄱ ㄱ